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온 코바늘 인형은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도 울 애니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고양이 유키치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댓글로 유키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도 꽤 재밌게 본 애니이기도 해가지고 냉큼 만들으려고 했는데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 유키치가 아니야 전 미리 말씀드립니다 함께 만드는 영상 아니고요 제가 만든 도안을 공개해드리긴 하는데 이걸 꼭 만들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영 별로인 유키치거든요 근데 또 안해드리자니 댓글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거기 야무진 고양이에 나오는 유키치가 만든 인형이 있거든요 그 꼬마 친구 생일날 선물해준다고 만든 인형 그 느낌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하긴 했는데 영 아니야 아무튼 망한 유키치 나와줘요 짜라라란 따단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요청하신 분 미안합니다 정말 유키치 아닌 유키치 저 이거 꽤 괜찮게 만들면 앞치마도 만들어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영 별로여가지고 근데 제가 만든 도안은 설명은 해드릴게요 코바늘은 4호를 사용했고요 실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실 색은 꽤 괜찮다 저 요즘 빠져있는 오키도키 밀키코튼 검은색하고 동이랑 오키도키 밀키코튼 브라운색 이렇게 준비했고요 코 여기 핑크색 이것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쬐끔 쬐끔 필요하고 그리고 노란색 쨍한 노란색 실은 해피코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코바늘 4호 그래가지고 제가 그 페인이 귀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귀는 제가 지금 5단까지 진행을 했는데 4단까지만 해도 꽤 괜찮은 꽤 괜찮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만들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4단까지만 하면 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팔이 너무 컸어 팔이 너무 컸으니까 그 코수를 좀 줄여주고 단수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자 귀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귀 1단 사슬뜨기 그 브라운색으로 한 코 떠준 다음에 기둥 한 코 떠준 다음에 그 2단에서 짧은뜨기 두 코로 늘려줘요 그러고 나서 그 검은색으로 갈아타 주면서 그 3단에 3코 짧은뜨기예요 다 그리고 기둥 하나 세워주고 4단에 4코 그리고 저는 5단까지 기둥 하나 세워줘가지고 5코 했는데 4단까지만 추천 그리고 팔 팔 부분 그 1단 원형뜨기 7코로 저는 만들었는데 어... 저는 먼저 팔하고 귀 뭐 이렇게 부속품 꼬리를 만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작게 만들어 가지고 이 팔이 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들 거면 그 1단 원형뜨기 6코로 하세요 6코 그리고 2단 브라운색으로 6코 그리고 3단 검은색으로 갈아타면서 6코 그리고 4단에서 5코로 줄여주면서 한 5단까지만 만드세요 5단까지만 저는 추천 저는 8단 6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모든 다 할 수 있는 나와라 만능 8 이렇게 돼가지고 망했다 그리고 꼬리는 꽤 괜찮아요 꼬리는 4단 원형뜨기 브라운색으로 4코 시작해가지고 3단까지 4코 그리고 검은색으로 4단 갈아타면서 늘리거나 줄임없이 7단이 아니에요 그 뭐냐 검은색으로 7단 그러니까 11단 11단까지 미안합니다 아주 얘를 버리는 배였네 11단까지 4코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까지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준비할 거 없고 이제 머리 일단 원형뜨기 7코로 시작했어요 14코 21코 28코 늘려주고 6단까지 늘리거나 줄임없이 28코로 떠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8코 계속 진행을 7,8코 뜨는데 7단에서 가운데 부분에 브라운색 하나 넣어주고 8단에서 브라운색 3개 양쪽으로 한 코 한 코씩 늘려준 거예요 그리고 9단에서 브라운색 한 코 한 코 다섯 코 그리고 24코로 늘려주는 아 줄여주는데 줄여줄 때도 한 코 한 코 늘려주면 그 브라운색으로 늘려주면서 24코 그리고 11단 16코 브라운색 유지하면서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변론인데 그래가지고 아무튼 머리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때 귀 앵간이 큰 귀 달아주고 눈 왔다 갔다 세묵한 그 그 노란색 실 한 거 다 뽑아가지고 세무칸을 만들어주면서 그 안을 채워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눈 한 가닥 뽑아가지고 묶어주고 다시 나가고 그리고 코도 삼각형 형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좀 그랬고 그리고 검은색 실 한 가닥 뽑아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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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진짜 모르시겠지만 여기 송곳니 송곳니 하얀색으로 돼있거든요 표 진짜 안나지만 이렇게 발악을 한 번 해보았다 이렇게 하고 몸으로 넘어가면서 1단 24코로 늘려주고 7 7코는 브라운색 7코는 계속 유지해줍니다 브라운색 9단까지 24코인데 계속 브라운색은 7코로 유지해줘요 그러고 나서 11단 검은 아 10단 24코 검은색으로만 해줘요 여기 여기 그리고 11단 20코로 줄여줘요 줄여준 다음에 팔부분 달아주시고 그리고 꼬리부분 달아주시고 그리고 다리 다리는 지금 7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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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20코잖아요 20코로 끝났으니까 7코 7코 14코 3코 3코 앞에 3 뒤에 3 이렇게 해가지고 1단 다리 1단 검은색 7코 2단 검은색 7코 3단은 브라운색으로 갈아타면서 7코 이렇게 양쪽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 해주시고 그리고 솜 첩첩첩첩 첩첩첩첩 체어주시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이렇게 유키치 아닌 유키 아니 그냥 유키치 아니라고 합시다 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봐도 영 아니야 아닌데 그래도 요청하신 분 있으시니까 올리기는 올릴 거거든요 폭망한 유키치 유키치는 그래가지고 한번 다시 떠볼까 했는데 다시 뜬다고 해서 그렇게 귀엽게 나올 것 같진 않아가지고 저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번 생 유키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그럼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다음 영상 마음에 들겠냐고 마음에 들겠냐고 다음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유키치 망해버린 유키치 그러면 유키치 아니고 그러면 미키치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